수정아 아빠 할머니하고 잘 놀았어? 왜 자네가 왔어? 승희는? 회식이라고 좀 늦는데요 일하느라 힘들 텐데 회식까지 하려면 얼마나 고단할까 자네도 얼른가 쉬어야지 네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할머니 빠이빠이 그래 잘 가 가보게 여보세요? 수정이 방금 인사방에 내려갔어요 승희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내 말이요 남편 잘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눈 뒤집혀서 고집히더니 지가 사서 고생하는 거죠 뭐 그러면 열 안 받겠어요? 요즘 세상에 시댁 뒤치다거리까지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? 아빠? 여보세요? 엄마 만나야 한다고 노력하고 아쉽다 마이 노는 안쪽 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가운데 8명이 세균성 이질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명 무료 이 학교 학생으로 현재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안와 누구세요? 아 예 됐습니다 사모님이 못 일어나셔서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 수정 엄마 여보 여보 우리 여보 나들이러 온 거야 정신 좀 차려 들어가세요 머리 조심 다왔어 잠깐만 아 그렇다 아 어 아 가만 좀 있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수정아 으 짜 왜 이렇게 늦었고 어 여신 좀 알아봤어 에이 아직 한국말도 서툰 데 나중에 학교가 배우잖아 저렇게 뭘 몰라 에이비 씨도 모르고 학교 들어가면 왕따대 뭐 놀이동산 가고 싶어 여태까지 밖에서 놀구선 놀이동산은 다음에 가고 우리 동화책 보자 싫어 놀이동산 아빠 노린동산 어 어리광 부리는 거 아니랬지 방에 들어가서 동화책 두건만 골라와 수정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아빠랑 꼭 가자 으 으 어 으 으 어 합죠 으 으 당시대이 건우 으 골라 퀴 굿